송내공원의 도롱룡 네 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1편, 2편, 3편을 보십시오. 3월 27일에 가보니 위쪽 웅덩이와 아래쪽 웅덩이에 3월 24일에는 없었던 알주머니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알주머니는 녹색이며 새로 낳은 알주머니는 훨씬 투명해 보입니다. 오래된 알주머니에는 하얀 초승달 같이 생긴 유생이 있고 새로 낳은 알주머니에는 검은색 공처럼 생긴 알이 있습니다. 오래된 알주머니는 도롱룡 유생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3월 27일에 처음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알주머니는 오래된 알주머니는 오래된 알주머니는 오래된 알주머니는 오래된 알주머니는 오래된 알주머니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 웅덩이에서 아주 잠깐 도롱룡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낙엽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바닥에 계속 숨어있다가 잠깐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30분 정도 찍으려고 기다렸습니다. 3월 27일에 도롱룡 웅덩이에서 도롱룡 웅덩이에서 한계택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계택님께서 속내 공원에 도롱룡이 짝짓기하는 장면을 2월 22일에 직접 촬영한 짧은 동영상 두 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찰했던 알주머니들 중 일부를 산란하는 장면일 겁니다. 햇빛이 약하면 반사된 이미지 때문에 물속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란하는 암컷 한 마리에 수컷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서 체외 수정을 하려고 경쟁한다고 합니다. 산란 겸 짝짓기인 셈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산란 영상도 보십시오.